hola !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깊이 다룰 소식은 아닌것들이 보여서 짧게 몇가지 소식을 묶음으로 전해드립니다. asus와 gigabyte 그외 다른 제조사들도 준비중이겠죠. 인텔이 2분기에 출시할 예정인 cup break refresh 버전의 r0 스테핑 cpu 지원을 위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인텔 관련 소식에서 제가 더 이상은 쉴드치기가 힘들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라도 스테핑 변경에 대해서 이것도 사골이라고 말씀하실까봐 드리는 이야기지만 스테핑 변경은 사골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긍정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최신 버전의 경우 p0 스테핑 모델입니다. 스테핑? 그게 뭐냐고 하실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도 계속 존재했었던거고 이건 인텔이나 amd 등 어느 특정 브랜드에만 있는 특수한 기준은 아닙니다. 양측 모두 다 존재합니다. 하나의 cpu가 생산되어서 판매될 때 약간의 공정변화? 공정이 바뀌었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데 cpu의 세부적인 내용이 조정되거나 수정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cpu가 나온다는 것보다는 기존 버전보다는 조금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r0 스테핑이 나온다면 p0 스테핑 제품보다는 r0 스테핑 제품이 좀 더 신형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직 구체적으로 이번 스테핑 변경에 따른 세부적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r0 모델이 나온다고 해서 p0 모델을 사용하는 분들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 정도의 변경은 없을것으로 보이지만 예전에 이런 스테핑 변경이 있었을 때의 경험을 떠올려본다면 이전보다 오버수율이 조금 좋아졌다거나 그런 수준의 변화로 예상해봅니다. 어쨌든 스테핑 변경이 있다는건 인텔이 놀고 있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로 보이니까 그건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본다면 대체 아이슬레이크는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걸까 라는 질문도 할수 있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나비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루머지만 구독자분들중에 이와 관련한 제보를 해주셔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전달해드립니다. 내용은 레드게이밍텍에서 나온 루머인데 여름에 출시 예정인 나비의 경우 나비10 기반의 미드레인지급 제품이 될것이라는건 이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 여름에 만약 나비가 출시된다면 아마 그때 하이엔드급 모델은 나오기 힘들것으로 예상하고 있구요. 그런데 나비20 기반의 하이엔드 모델이 2020년쯤 나올 예정이고 이 모델의 성능은 rtx2080ti의 뺨 따구로 후려칠것이라는 내용이 이번 소식의 요지입니다. 내용을 좀 더 쉽게 정리해보자면 이미 크라이텍의 데모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레이트레이싱의 지원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만큼 amd도 레이트레이싱의 지원이 가능하며 나비20 기반의 하이엔드 모델에서는 아주 지리고 오지는 레이트레이싱 효과를 볼수 있을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픽카드는 아주 미친녀석이 될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rtx2080ti는 그냥 저 구석에 찌그러져있게 될것이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아주 믿을만한 소식통을 통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비 그래픽카드를 기대해도 좋다 라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죠. 평소 같았으면 우와 여러분 나비의 하이엔드 모델도 나올 예정이구요. 이 성능이 완전 미쳤다고 합니다. 라고 말할수도 있겠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이 내용은 믿을수 있는 채널을 통해 들은 이야기라고 우기면서 현재는 2019년 4월인데 2020년 언제쯤엔가 나올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rtx2080ti의 뺨닥으로 후려칠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건지 이해하셨나요? 저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2020년까지 엔비디아는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 나비20 기반의 그래픽카드가 내년에 출시되고 그 성능이 만약 rtx2080ti를 후려칠 정도라면 중요한 부분은 레이트레이싱의 성능까지 포함해서 언급되는 부분임을 감안할 때 rt코어가 과연 필요한가 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성능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도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그냥 코미디로 생각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이 소식을 접하고 희망회로에 부스트 들어온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은 진정하시고 이 기사를 바탕으로 조금은 현 상황을 즐기면서 관망하시는건 어떨지 제안해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왠지 동떨어진 소식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를 희망회로에 제가 살짝 라이터 기름 정도 드리붓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rtx 그래픽카드의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인하전 가격과 인하된 가격에 대해서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정되었으며 인하된 가격에 aa급 타이틀 3개의 번들이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번들 타이틀은 배틀필드5, 앤섬, 메트로 엑스더스 등이 있습니다.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공되는 타이틀의 가격만 합쳐도 뭐 우리 돈으로 10만원은 넘어가는 가격이니까요. 부러움에 부들부들 떨고 계시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짜증은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짜증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없습니다. 그냥 기대하지 마세요. 언제나 드리는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은 전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갖춰진 시장경제 그리고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메커니즘이 가장 잘 적용되기 때문에 누군가 저렇게 판매하고자 하더라도 판매 1시간 안에 수요가 공급을 넘어섰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실시간으로 상승할 테니까 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하이트 수집과 컨텐츠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